LG화학이 미국 테네시주에 연간 12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합니다. LG화학은 오늘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서 테네시주와 양극재 공장 건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간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120만 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며, 미국 내 건설되는 양극재 공장 중 최대 규모로 투자 규모만 4조 원에 달합니다.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은 내년 1분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말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계획입니다.